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사 아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기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고1을 위한 빈틈이 없는 학습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배우게 될 텐데 이 한국사가 내신뿐 아니라 그 이후에 수능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단순히 내신만 보기 위해서 반짝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까지 쭉 끌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빈틈이 없는 학습 가이드 준비해봤어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선생님의 컨텐츠 먼저 안내를 해보도록 할게요. 쌤의 컨텐츠는 총 3개가 있는데요.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완자한국사입니다. 자, 이 완자한국사는 여러분이 내신을 대비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 교재로 공부를 하죠, 그죠? 이 완자와 쌤의 콜라보로 준비된 강좌이고요. 현재 완강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단한 강좌로 끄는 한국사 이 강좌는요. 스튜디오 버전과 현장 버전이 다 따로 있고요. 이 강좌는 한낭검을 대비하기에 좋은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3 한국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요. 15시간 개념 완성 강좌로서 압축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지만 여러분이 고3 때가 되면 또 바뀌겠죠, 그죠? 여하튼, 자, 그럼 이제 저의 교재 안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고1, 고2, 고3 때 어떤 학습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고1 때는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독특한 한국사를 배우게 될 거예요. 우선은 전근대사, 즉 선사시대부터 해서 세도정치 시기까지 이 시기가 한국사를 전체 10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3에 해당하는, 정말 비중이 적죠. 반난년에 해당하는 이 전근대사 부분, 선사부터 세도정치 시기까지 이 시기가 30%밖에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흥선대원군부터 해서 우리가 구한말 시기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를 거쳐 일제강점기를 지나 우리가 왕복을 맞이해서 현대정보가 나오는 그 시기까지의 모습이 전체 100이면 70%, 이게 10이면 7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진 되게 독특한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여러분에게는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왜 공부하죠? 현대 상황,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비중으로 배우는 건 상당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 이 빔의 오탈자 하나 있네요, 여기. 근현대사라고 해야 맞아요, 근현대사. 자, 여하튼 이 시기 언제냐면 흥선대원군부터 현대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2 시기에는요, 한국사의 학습이 없어요, 여러분. 고1 때는 주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동안 매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회 등등등 이런 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90에서 100시간 정도를 배우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하다가 고2가 되면 안 해요. 일부 학교가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안 하거든요. 그럼 이때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한국사 제대로 하고 싶어, 라거나 완전히 나는 제대로 방비하고 싶어, 라는 경우에는 한능검을 따요. 자, 이 한능검은 이 교재로 대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고3 때가 문제죠, 여러분. 고3 때 이게 한국사가 필수예요. 무조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절대평가거든요. 50점 만점에 1등급이 40점 이상, 2등급이 35점 이상이고요. 3등급이 30점 이상, 4등급이 25점 이상이에요. 대체로 문과의 경우는 30점 이상이면 되고요. 이과의 경우는 25점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커트를 보니까 그렇게 아주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학년 때 잘하고 2학년 때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요.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사실 고3 한국사가 내신보다는 쉬워요. 그럼 맞죠? 절대평가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걸 안 했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2, 고2 못했어요. 그럼 고3이 되기 전에 고2 결방 때 한번 끝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고3이 되어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개념을 미리 고2 결방 때 하고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한번 복습해주고 그리고 파이널 기간, 파이널 모의고사 기간에 한번 전범위를 훑어주는 총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3년간에 걸친 학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해야 되죠? 내신 대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신 대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빈틈이 없게 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요. 어떤 걸 어떻게 낼지 몰라요. 최대한 많은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특징. 빈틈이 없다. 여러분 선생님이요. 사실 연구소도 운영하고 아주 최상의 조교진들과 연구진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학습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빈틈이 없는 강좌예요. 자, 이 안에 왜 빈틈이 없냐? 일단 개념, 완자 안에 개념 있죠? 이거 다 다뤄요. 그리고 자료까지 다 훑어주고요. 그러면서 객관식 내용 문제 풀고 주관식도 같이 풀고 서술형도 같이 풀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총정리까지 다 해요. 올클리어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빈틈없이 준비가 돼 있고요. 개념 또한 매우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점수가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또 뭐냐? 선생님이 예전에 수능에서 서울대 필수 한국사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즉, 서울대를 갈 애들만 한국사를 볼 때가 있었다고. 서울대를 갈 친구들만 한국사 공부할 때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웠겠어요. 그 시기에는 선생님이 노하우가 엄청 쌓였고요. 그 노하우로 수업하기 때문에 사실 아웃풋이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의 제자들, 즉 여러분의 선배들의 결과, 아주 좋은 결과, 선생님 어디 붙었어요, 스카이 붙었어요 하는 등등등의 이야기를 보고 싶고 이걸로 기를 좀 받고 싶다고 한다면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물론 SNS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의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어떤 강좌 구성으로 돼 있는지를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전근대. 자, 전근대 파트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선사부터에서 조선시대까지예요. 여기가 32강입니다. 여기 부분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1학기 중간고사를 여길 나가다가 말 거예요. 아마 다 못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그 뒤에 1학기 기말고사겠죠? 1학기 기말고사 때 여기까지 아마 나갈 것 같아요. 자, 여기는요. 구한말 파트. 2번 파트는 구한말 파트예요. 즉, 우리가 흥선대원군 통치 이후에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모군란, 갑신정변하면서 이후에 갑오개혁하고 나중에 일제한테 병합되기 일보 직전까지 여기가 바로 2번, 근대국가수입운동 파트예요. 이게 16강이고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죠. 이 시기가 14강이고요. 자, 대한민국의 발전 파트가 13강입니다. 즉, 우리가 광복한 다음을 말하는 거죠. 총 다 하면 75강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서 만약에, 어, 선생님 저는 문제가 쉬워서 문제 다 안 볼래요 하시면 다 문제까지 볼 필요 없어요. 다만 선생님은 준비는 다 해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이 전부 다 개념 다 했고요. 자료 다 봤고 문제 다 풀었으니까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이 완자 강의를 들어가시면 1강에 판산판이라는 컨텐츠가 업로드가 돼 있어요. 그냥 프린트하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완자 교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 내용이 빡빡해요. 문제 엄청 많고 자료 엄청 많아서 필기를 하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 내용을 조금 더 구조화를 시키고 크게 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이해를 잘하고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뭔가 구조화된 노트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그 구조화된 노트의 바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준비했고요. 이 판산판을 다운받아서 여기다 필기하시면서 이거에다 추가로 여러분이 더 붙이세요. 노트 하나 만들어서 그 노트에다가 같이 붙이든지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정리노트, 나만의 걸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체 커리 안내드리고 즉 3년 커리어 또한 앞으로 하시게 될 완자안구사도 안내드렸어요.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쌤 하기 나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쌤이 고생한 만큼 여러분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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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